안녕하세요 무섭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제품 마즈X 인데요 어저께 마즈X AS가 돌아왔는데 제품의 동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들으셨는지 또 주문하셨어요 색깔은 지금 어린 색깔이구요 빨대기 2개와 삐삐 그 다음에 앞에 방수 서브 그 다음에 방수 라이드박스 방수 작업 했구요 그 다음에 모터 변속기가 정말 좋습니다 합인결 인데요 정말로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프가 3 디프 에요 가운데에 디프가 굉장히 튼필하게 생겨서 기아가 악망가지게끔 해놨습니다 자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되구요 조종기 키시고 키시면 되겠습니다 바디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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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핀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요 꽂으면 되겠구요 자, 꽂으면 되구요 좌우로 움직이는데 서버가 여러분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서버가 지금 자이로로 되기 때문에 자이로가 되구요 그 다음에 살짝 뜯겨볼게요 자이로 혼자 움직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다리면 다시 원위치 그쵸 그 다음에 살짝 뜯겨볼게요 자, 너무 쎄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속도를 좀 줄이고 싶거든요 자, 줄 때는 2피에 가셔가지고 2피에 2피에 가셔가지고 전진 후진 속도를 줄였나요 지금 아 지금 푸진이 100 인데요 잠깐만요 푸진 전진 100 이네요 자, 이 부분을 땡기는 부분 잠깐만요 땡기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놓고 엄청 빨네요 엄청 빨라요 땡기는 부분 반으로, 반으로 줄여볼게요 반으로 그 다음에 입력 내 입력은요 제가 반으로 줄여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구요 보세요 브레이크는 100% 땡기면 100% 자, 브레이크는 되게 중요하니깐요 자, 50% 하고 나머지 더 올릴 수가 있는데요 정말 속도 빠르니깐요 위험하게 넓은 데서 위험하니깐 넓은 데서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보면 점프도 하는데 점프도 정말 자세 좋구요 가격의 성능은 최고 제품입니다 저희는 클라톤과 많이 고민하셨는데요 절대로 꿀리지 않는 차입니다 오히려 저는 시합을 뛸 때 이 차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숨을 걸린 시합이라면 저는 마지엑스를 선택해서 시합을 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행성이 저희가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오케이, 저 일리바드로 했군요 심하게 점프 하지 마시고 천천히 사살 점프 하시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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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자세도 익혀보세요 감사합니다 추구하겠습니다 GT5와 함께 출고 오케이